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우스 커서 옆에 한영 상태를 표시하는 자작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키보드 입력 모드가 한글인지 영어인지 확인해서 한영 글자를 마우스 커서의 옆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요. 한영 상태가 마우스 커서의 옆에 항상 표시가 되다 보니 어쩔 때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웹 서핑을 할 때나 문서 편집을 할 때 커서가 위치한 부분이 잘 안 보이기도 해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한영 상태를 표시하는 자작 프로그램인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잠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키보드 입력 모드가 한글인 경우에만 마우스 커서의 옆에 네모난 박스가 잠시 표시되고 숨겨집니다. 마우스 클릭할 때 한영 키를 누를 때 탭 키를 누를 때만 상태를 체크하고 잠시만 표시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설정 화면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할 수가 있고 상태바의 크기, 색상 상태바 표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기본값으로 두고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사용법은 유튜브 본문에 링크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